가르셀로나 가로보기 까바티비 깔손따다 편 저희는 지금 깔손따다를 먹으러 왔습니다 커트로리도 너무 예뻐요 도시여자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깔손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게 깔손따다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역시 깔손따다 이거도 넣어요 깔손따다를 먹으면 이렇게 깔손따다를 먹으려는 거 같아요 깔손따다를 먹으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업을 잡고 이렇게 롤메스코 소녀를 찍어서 이렇게 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1년만에 그 탄부분을 벗겨서 아 웃기 그렇게 이 소스가 아몬드랑 자시랑 토마토 잠깐만 초토화하는 거에 대한 기분이 아니 진짜 깔소리 이렇게 맛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시킨게 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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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 스테이크 16호짜리 먹었는데 정말 정말 완전 맛있어 소금이 진짜 특이했어 이렇게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 점심엔 간단히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바바티비 출동 깔소서다 먹으러 출동 출동 파덕이 유명해지면서 피자레리아가 됐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기랑 깔소까지 파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빨리 여기서 기다릴까? 잠깐만 4명이요 뭐 3명이요? 일단 2명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스페인의 농촌 그런 모습을 재현해 놓겠다고 놓은 거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정말 다 보이는 것 같아 메일 온 게 없어 이렇게 다 해서 25유로 25유로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마오를 먹을 준비되십니다 이게 저희 지금 상그리아 시켰어요 사실 여기 와서 상그리아 진짜 거의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되게 벌써 향기로워 저희 주방에 들어오시게 오게 해주셨어요 그니까요 여기서 촬영하러 온 게 쑤어 으아 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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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에만 어떤가요? 진짜 맛있어 언니 진짜 맛있어 그게? 여기 너무 좁은거 아니야? 아 진짜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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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베리 아! 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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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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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어? 여기 초록색을 잡고 이 끝에 샴푸? 아 진짜 맛있어 너무 뜨거워 뜨거워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먹을지? 너무 뜨거워 찍어서 이 소스가 정말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진짜 진짜 맛있어 소스가 다 있나요? 파는 무슨 맛이에요? 파는 되게 달달한데 강하지 않고 약간 심심한데 달달하면서 근데 로메스코 소스가 딱 이렇게 맛있게 요즘 맛있는 제작들 잘 보신 효과가 있네요 이거 진짜 백불이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뜨끈뜨끈한 게 맛있죠? 진짜 뜨끈뜨끈한 게 맛있죠? 근데 진짜 이게 파랗해서 알 것 같은 맛이기도 한데 되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벗겨주세요 자 우리 깔소 따라 건배할까요? 짠 짠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마늘과 토마토가 빵콘 토마테를 만들어 먹으라고 귀엽죠? 이게 파랑 같이 구웠어 아 맞네 맞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토마토를 반을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 그래서 바삭거려 바삭거려 두 번째 플라토가 나왔습니다 부티파라 네그라 부티파라 이게 양고기 쌀쌀 이게 뭐지 모르겠다 이미 깔소 먹느라 너무 배가 부른데 세커나 부티파라 카타르니아식 소세지 이렇게 되게 바삭하게 구워졌어 이것도 아까처럼 스포레 구웠나 보다 그리고 부티파라 네그라 이거는 돼지 피 들어간거 선지같은거 우리 순대 간을 되게 갈아먹은 맛 끔찍해요 갈아 간을 갈아먹은 맛 얘는 항상 부티파라 시키면 하얀 콩이랑 삶은 콩이랑 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티파라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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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서 하얀 콩을 얹어서 미안해요 너무 포크락질을 못하시네요 포크락질이라고 맞나요? 젓가락질처럼 부티파라 네그라의 되게 진한 맛을 얘가 순화시켜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은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통화라고 박치지 않으셨는데 괜찮아요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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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디저트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sta pront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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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